야, 진짜 예뻐 기다려봐, 너 그거 하나 만들어봐 다 완성하기 전에 안 줘 몇 개 했지? 14, 13 나 잘 떴어 나 진짜 예뻐 중점아 원래 이 망고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커야지 매력이 있어 잘 만들었지? 설아, 엄마가 만들었어 어때? 하트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아니야, 여기다가 얼굴을 들이 밀어가지고 방금 와 안 먹어, 그냥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텐데 아니야, 하트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어 그래 내가 해줄까? 하트 많이 해줄까? 내가 해줄까? 자주 임상 오, 예 너, 내가 내가 뜬 걸 꼭 너 머리에 얹어있는 걸 봐야겠어 그래 아이고, 예뻐 되고 있어? 웃지마 나 진짜 너 거 해주고 싶은데 이리 할까? 됐어? 오, 다 했다 오, 다 했다 오, 다 했다 오, 다 했다 야, 내가 그런 줄 알았어 내가 무슨 말을 모를 줄 알아요? 야, 안 받은 척이지 오, 재밌다 봐봐 아, 힘들어 자, 선물이야 자, 선물이야 자, 선물이야 어, 사진 찍을까? 그래 약간 이렇게 못 찍을까? 근데 막상 이거 쓰고 나오니까 되게 민망하다 아, 이거 너무 커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알지 근데 예뻐 내가 참 잘 떴어 인정 인정? 그건 인정 여기, 여기 가자 떡볶이? 어 콜 나 떡볶이 진짜 좋아 가자 너가 떡볶이를 좋아했잖아 너가 떡볶이를 좋아했잖아 오, 귀엽다 오, 괜찮네 아, 여기 메뉴가 많구나 우리 오랜만에 밖에서 온 거야, 그치 우리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건 아니야 왜? 그 우리 홍대에 가서 엄청 맛없는 집 가서 되게 막 기분 별로 안 좋았잖아 잠깐만요 맞아 보고 계셔 그 집인지 어떻게 알아, 그 집이 그러겠지? 응 나 그거 좀 맛없었어 거기 아니에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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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소스 같아 CF 한번 노려볼까? 먹는 CF 이제 CF 하나 찍었다, 이거네 좀 이제 맛을 알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야, 너 어떻게 했는데 일단 과자 CF는 어떻게 찍었어? 나한테 딱인 게 먹지도 않았는데 음이 나와야 돼 아 아 아 아 지금? 응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우와 우와 야, 언제쯤 리액션이야 이거 아, 진짜 아, 이거 또 라면 CF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 아 이거 둘 다 아 아 아 아 아 이 난구보다 되게 덥네 그래 여리 여기에 여리 여기에 쌓이있는데 아 으 으 으 잠깐 얘들아 나에게 마음의 시간을 준비해 주겠네. 나 삼둥이야 삼둥이 엄마야 삼둥이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진짜로. 이거 어디서 풀어야지? 여기 한번 풀어도 되나? 너무 힘들어 진이 다 빠졌어 진짜. 다시는 데리고 나오지 않을 거야. 얼른 이쁘게 찍고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능할까요? 일단 얘네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얘는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 훨씬 너무 많아서. 얘는 스타일이 가지 못하는 스타일이야. 갈까 말까? 네고. 얘는 무념무산. 일단 제일 잘하는 애가 이렇게 오라고 하면 잘 오고 말 잘 듣는 애. 저 얘들 오라고 하면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럼 은나. 웃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이 최악의 날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흥냐가 겁이 왔네. 흥냐. 흥냐야. 흥냐야. 야. 하하. 야. 진짜 길냥이야 얘는. 숨는 것 봐. 근데 리노 봐봐. 다 누비보다 얘가 지금 저쪽은 다 탐색 끝났어. 야. 야. 흥냐야. 풍요아야! 어쩜 이렇게 겁먹었지? 풍요아야! 난 이럴 줄 알았어! 애들 쳐다보나봐, 우리 애들 어머, 풍요아야! 이렇게 옛날아... 이렇게 옛날아... 안녕! 왜 이렇게 예면해? 우리 아들이 왔어! 빨리 이리 올라와! 애들이 이 자리 되게 싫어하네! 왜 싫어하지? 레고야! 레고! 간식이 있어야 함께 찍을 수 있어... 연습해보자, 리노야! 앉아! 앉아, 리노! 앉아! 리노야! 왜 그래, 왜 그래! 난 네가 밖에 나가서도 이럴까봐, 무서워 넌 어디를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앉아, 리노! 앉아! 앉으라고! 앉아! 앉아! 요기하지 말고 앉으라고! 리노야! 먹을 걸 좋아해서... 레고는 간식 줘도 안 먹는데, 밖에 나오면... 예민해서... 러시아! 안아! 얘 비피게 생겨가지고...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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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야! 리노! 리노 기다려! 기다려! 어머! 리노야! 리노야! 얘는 두고 갈까요? 얘 간식 필요 없는데? 미안하지마! 다 했잖아! 리노야! 수고했다! 리노 사진 제일 잘라! 아! 얘 너무 웃기다! 진짜! 고양이 혹시 다른 분들이 가족 사진 찍은 거 있어요? 고양이 세 마리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레고를 안고 리노를 누가 간식으로 유인하고 훅윤 옆에 앉혀놓으면 될 수도 있어. 레고를 내가 안고. 실패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 나 무서워! 레고를... 아! 다 샀어! 심지어! 심지어! 탈락! 탈락! 못해! 못해! 가죽사진은 못해! 아! 지금이야! 여기가!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이제 울고 타고 매달려봐도 그날... 가자 이제! 제발! 너무 추워! 리노! 리노는 아까부터 여기 와있네! 집에 갈 준비하는 거야! 집에 갈까? 세상이 이렇게 얌전해! 이제 와서! 집에 가자! 어! 흥년은 여기 있네! 어휴 착해라! 아휴essional 출발! 출발! 하나 둘 둘 또 아닌 우리 셋이란에 하나 둘 둘 또 아닌 우리 셋이란에 하나 둘 둘 또 아닌 하나 둘 둘 또 아닌 하나 둘 둘 또 아닌 우리 혼자 다 들고 가네 중국 벌써 올 때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컷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짠 집에 왔더니 선물이 와 있었어요 이브라이 오빠 너희랑 찍고 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정말 화목하게 나왔다 화목하게 안 찍었는데 그치 아들 야 짠 정말 이쁘게 찍혔다 와 우리 리노가 진짜 인물은 대박이야 대박 아 우리 레고 모델이네 모델 빰 첫 촬영 처음 찍었을 때는 엄청 겁먹었었는데 그래도 핑크 배경이 예쁘게 나왔네 짠 감사합니다 흥냐 감사합니다고 인사할까 엄마랑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사랑해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전 숙소생활 하던 그 안물같은 시절이 아 진짜 사봐. 여기야. 진짜 누나 그런 생활이 지하고 싶으신가요? 언니는 이게 리더 자격 박탈이야. 눈빛이 살벌해. 무서워. 말이 짧다. 이것들의 씨! 이것들이! 진짜! 안 할까요! 일로 하고 싶지 않아! 오늘도 시스타일 쇼타임 재밌게 보셨나요? 시청 소감과 함께 본방 인증샷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의 애장품을 드립니다. 저의 이번 애장품은요. 짜잔! 클로즈백이에요. 굉장히 이쁩니다. 저의 애장품 꼭 가져갈 수 있게 시청 소감과 본방 인증샷 꼭 부탁드려요.